뭐 이거? 내가 어디서 몇 번을 얘기했어 갑자기 이거 뜰 일이야? 뭐야? 새로운 추억이 있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추억이 있다고 이렇게 떴어 작년에 찍었나 보니? 왜 이런 거 맞지? 이건 또 뭔데? 왜 이런데 나 사왔으니? 아니 이거 자기의 행동이 아닌데 맞아 왜 끊었는 거야? 시작해 내 머리는 무슨 일이야? 뭐야? 하고 있어 시작하지 않나? 하이 에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원래 이런데 아이디 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반가반가 뭐 하나 좀 더 들어와 왜 이렇게 안 들어와? 너 너무 바깥에 있어 우리가 싫어? 아니 나는 이 자리를 못 받아쓰고 싶은 건데 네 그렇게 됐어요 너 한쪽이 안 들어와? 더워? 시작됐네 후영 신나게 하고 경보를 물쳤네요 안 돼,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분이 머리가 일어나서 지금 있는 거예요 다른 분은 꿀이 이렇게 나오기 예쁘다고 진짜? 요즘에 유행이 딱 그 멸주 위에 있어 요즘 유행이 일부러 꿰만 안 하죠 이게 뭐야 근데 아니 뭐 꿀에서 날리는 저거 뭐야 아 맞아 자 여러분 일단 인사드리기 전에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지났지만 뭔지 알죠? 지났지만 지났지만 쉬고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분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에버리 여러분들 하나도 없지 않게 하시고 다 함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너무 오래 했어요 너무 오래 했어요 더욱을 향금되게 하시고 더 내 주님팀 알레루야 예스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다섯 달이에요 감사합니다 다 끝나고 드시고요 여러분 저 정말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진짜 많은 축하를 받았어요 정말 많은 축하를 받았어요 나 너의 생일 축하해 역대급이었어 혼과 뼈와 모든 걸 갈아 넣었어요 어제 새벽까지 같이 멤버들이 같이 축하해주고 내가 또 한 번 해줬잖아 어 진짜 웃긴 썰이 많았었잖아 내가 다시 그 이게 생일이 길었던 게 뭐가 많았어 뭐가 많았어 계속했어 아 근데 진짜 우리 에버리 여러분들도 축하 너무 많이 해주시고 우리 값진 선물도 해주시고 케이크도 해주시고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질문 기억에 남는 축하메세지 뭐예요 기억에 남는 축하메세지요? 오 그냥 메시지도 메시지인데 어떤 한 분께서 선물을 해주셨는데 그 선물에 이벤트 있게 만드셨더라구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포장을 다 따로 해주셔서 아 한 분이 한 분이 편지를 다 따로따로 넣어주시고 이게 참 너무 그 케이크는 이제 먹어가지고 병 파서 먹었다지 아니 너무 오늘 써야 될지 모르고 오늘 쓸지 모르고 오늘 써야 될지 모르고 아니 너무 맛있었고 다 맛있었어 케익 아니 아니 케익 있었어 근데 그걸 먹어버린 게 아 너무 맛있어서 한 입 먹었는데 이게 한 입으로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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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근데 분명히 죄송합니다 여기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살짝 앞으로 좀 가도 될까요? 조금 먹어도 남미가 너무 나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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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애플 여러분들 너무 mil gracias mil gracias 우리 해외에 계신 남미 여러분들도 축하 많이 해주셨는데 muchas gracias 뭐라 그러죠? 남미 여러분들 muchas gracias por las felicitaciones 그걸 어떻게 따라하니까? felicitaciones felicitaciones 축하해주셔서 감사하다 맞죠? felicitaciones felicitaciones 저도 한 입만 주세요? 이미 없어요 사라졌어 그래 잘했어 윤수씨 예스 방금 멘트 너무 훌륭했대 아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오늘 윤수 생일 2일차에요 근데 어제 진짜로 축하한단 말 너무 많이 들어서 좀 감동이었습니다 너 생일인데 내가 잘 찐 것 같은 느낌이야 같이 먹어가지고 나 왜 이렇게 타보이지? 너? 오늘 좀 오늘 따라 좀 탈 것 같아 약간 탈 일이 없네 오늘 약간 탈 것 같아 석크림 잘 바르란 말이야 내가 제일 잘 바르란 말이야 이제 윤수가 정확히 옷을 의심하던 정프림은 SMP입니다 진행해주세요 오늘 MC 오케이 자 오늘 MC는 제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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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저거 오늘 또 우리 일단 오프닝으로다가 어저께 생일을 맞이했던 우리 벌써 함께한지 지금 세 번째 생일을 함께하고 있죠? 우리 에브리브라고 어떻게 벌써 세 번째에요? 저희도 에브리 여러분들의 생일을 잘 책임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우리가 지키지 못할 말을 뱉으세요? 이것으로 귀여운 거 귀여운 거 어쨌든 또 이렇게 많이 많이 축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한 뭐 많이 같이 책임을 만들 거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왜 요즘 우리 찐하자 축하해 너무 찐하게 했어 어제 새벽까지 제가요